7, 8월이 되면요 시장은 연말까지 이익을 안 보고 이제 내년도 이익을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7, 8월이 되면 뭐가 되냐면 미국이 대선 전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넥스트 스테이지에 그들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저는 전환될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조금 겁을 드리며 저는 지금 시장이 섹시하고 좋았다라고 자아하는 자산들이 내년에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라고 보고 그 괴롭힘이 있는 구간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장기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을 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의 파일을 키우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거라서 제 이야기의 논쟁을 하기보다는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어디 가지 마시고 같이 함께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3프로TV가 나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3프로TV가 세상에 알린 애널리스트 또 전략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부서장을 모시고 넥스트 스테이지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과연 이것이 현재 장세를 규정하는 테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하반기에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박석중 부서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석중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개인적으로는 더럽겠습니다마는 넥스트 스테이지라는 주제의 자료를 쓰셨어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변수들이 변해갈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순환적인 관점은 3년 정도의 큰 흐름 내에서 올해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어떠한 흐름으로 시장을 작동시키는 변수들이 변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이 열광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큰 변곡점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앞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나 채권 투자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좀 여쭤볼 게 2024년도를 전망하면서 적어도 미국 시장에 관한 이미 분석가들의 레인지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상단 넘어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반성문 쓰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보면 everything but Korea예요 everything daily but Korea인데 주요 자산별로 왜 이런 추세가 나왔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해봅시다 먼저 지금 금융시장을 연초에 지배했던 논리는 골디락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좁은 길이거든요 가능성이 되게 낮습니다 물가라는 건 수요와 공급 사는 놈과 파는 놈의 어떻게 보면 합의인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축을 통해서 수요를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인플레이션이든지 수요에 큰 충격을 맞고 완화되게 되죠 이번 사이클은 경기가 확장을 유지하는데도 물가가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좁은 길의 경로 내에서 주식 채권 대체 모든 자산에 시장의 기대감이 지배했던 세상들이었죠 그래서 장표를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everything daily가 맞습니다 장표의 좌측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까지의 연초 이후의 YTD 수익률입니다 일본은 지난 30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면서 28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멀어졌던 홍콩 증시, 중국 증시도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오르면서 강세장 영역에 올라와요 강세 지수가 그렇게 우리 ELS 투자자들을 괴롭히더니 그때가 딱 바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매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3대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대 지수가 지난주 기준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한 게 36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럽도 기술적으로는 침체에 빠져있지만 신고가를 기록했죠 한국의 소외가 아쉬웠을 뿐이지 위험 자산들은 저마다의 논리를 가지고 강세장을 기록했었죠 위험 자산뿐만이 아닙니다 안전 자산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달러도 강세였고요 그리고 달러로 표시되는 대표적인 자산이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금과 같은 자산들, 구리, 심지어 비트코인까지도 올해 상반기 역사적인 강세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조망했었던 핵심은 골디락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물가는 안 떨어졌고 생각보다 연초 7, 8번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각은 다 뒤집어졌는데 다 틀렸어요 어떻게 주식시장은 이렇게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도 안 내렸는데 주가는 올랐는데 물론 기대감은 조금 생기고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논리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체감 경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장이 좋냐 안 좋냐를 애널리스트이다 보니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느낄 수 있는데 전 세계가 이런 에브리싱 랠리를 안전 위험 자산의 경계 없는 랠리를 갔음에도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보는 시각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논리는 뭐냐라고 보면 장표를 보여주시면 아마 오늘 장표 중심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좌측부터 보시면 미국의 성장률은 파란색 선이 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고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저렇게 올라왔던 거죠 수요가 저렇게 올라오니 물가가 빠질 거라는 기대감들은 또 반대로 계속 올라가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횟수들의 전망치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골디락스가 부러지면 일장춘문같이 부러진 골디락스에 의해서 미국 금리를 못 내리면 주가는 부러졌어야 됐죠 그런데 주식시장을 결정했던 변수는 밸류에이션 금리가 아니라 사실상 이익이었습니다 8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주가의 상승 요인을 이익의 증가와 밸류에이션이 할증되는 걸로 분해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변수는 시장이 빠져있는 투자분들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과 금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부터 상품에 나와서 방송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 상품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저게 주가를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예상보다 못 내려가고 오른 건 이미 아래 보시는 것처럼 미국 10년물 벤치마크 금리의 변화이론 이미 밸류에이션이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을 결정하고 지금의 추세를 결정하는 변수는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갖고 의심하고 기대와 후회를 반복하는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과연 경기는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더할 나이가 없었어요 경기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첫 번째로 이 좌측 상단 차트를 시계방향으로 보시면 미국은 GDP계 기준으로 자신들의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을 하는 확장적인 경기 내에서 비밀국이 돌아서기 시작했죠 유럽의 경기의 선행지표들 중국의 경기의 선행 동행지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이 아니라 기업이익에 가장 민감한 제조업이익들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매력적이었던 건 경기보다 기업이익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투자자들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김 프로님에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은 30년 내 가장 빠른 속도의 긴축을 유지해서 20년 내 가장 높은 금리의 레벨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경제는 왜 이렇게 강한 거야가 첫 번째 이유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경제는 저렇게 강한데 우리 한국 경제는 왜 못 돌아서지? 수출이 돌아선다고 하는데 나의 체감 온도는 왜 아직도 불황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왜 이렇게 경기보다 기업이익이 강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낙반로는 꺾이지 않는 거지? 이제 이게 과거와 다른 현재를 이해하는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추사에 모두가요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일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시장을 작동시키는 논리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올라서 이 높아진 금리들이 수요를 부러뜨리는 과정은 되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프라는 건데 금리가 오르면 가장 민감하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호프의 H인 하우징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동산은 미국의 긴축이 진행된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다운사이징을 보였어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 정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엔 뭐가 빠지냐면 기업의 생산이나 기업의 수주활동들이 줄어요 이런 경우죠 금리가 오르면 우리는 소비를 줄일까요? 개인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은 금리가 올라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바로 움직이죠 저는 저희 신한투자증권 사장님이 연초에 올해가 위기라고 하지 않은 걸 한 번도 직장작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위험한 수위의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기업은 과거의 경험치에서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면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기업의 생산은 다 줄었어요 기업의 생산을 줄면서 뭐가 줄었냐고요? 주가도 좋고 이익은 좋지만 한국의 수출과 글로벌 물동량도 다 줄었다고요 그래서 경기와 다르게 경기 선행지수는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건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 HOP가 뭐냐면 프로핏입니다 이익이죠 그러면 그 다음 패턴은 이익이 빠져야 되는데 이번 사이클은 이 정도의 높은 금리에서도 이익이 안 부러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희한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맨 마지막 게 뭐냐면 호프의 고용입니다 임플로이먼트죠 그런데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죠 기업의 이익이 강한데 사람을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제약적인 금리가 가구와 같이 작동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정확히 1년 조금 전에 여기 와서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이게 중요한 그림이라고 강조드렸던 그림이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해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시장을 작동하고 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차트 보여주세요 이 차트에 별을 한 수백 개는 그리고 싶은 만큼 중요한 차트인데 경기 사이클과 기업의 이익 사이클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 3층이죠 세 가지 사이클이거든요 제가 신뢰도를 높이면 이 세 가지 경기 사이클과 파동은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파동입니다 별로 틀려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파동인데 파동의 순서가 다릅니다 제일 위가 경기 사이클이죠 보통 경기 사이클은 3년짜리 사이클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수출이나 기업의 생산이나 재고 순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3층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가운데 차트예요 이게 3년짜리 경기 파동보다 더 상위 파동이 뭐냐면 10년짜리 투자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는 하락하고 있는데 세계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변수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평 이게 중국의 공급망의 파열로 인해서 다머지 공급망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설비 투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AI 혁신 사이클입니다 기술의 R&D들이 실질적으로 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기와 상관없이 AI 관련한 설비 투자들 서버 투자들이 미친듯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 HBM 같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을 결정하는 투자 사이클은 계속 상향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일일까요 경기보다 기업의 이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HD 현대, 함화, 두산 이런 주식들은 불과 3년 전에 여의도에서 10년 동안 안 봤던 주식들이에요 맞아요 미국의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투자 사이클에 편승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4, 5배로 올라 있어요 맞아요 지금 투자 사이클이 경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지형을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래 사이클이 뭐냐면 경기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기술의 침투율입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AI 관련한 설비 투자들의 침투율은 올라오고 경기와 상관없이 전기차의 증가율이 눈화될 뿐 침투율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유가와 상관없이 신재생에너지의 침투율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크로라고 이야기하는 경기 사이클은 하락하는데 기업의 이익을 결정하는 더 상위의 파동인 산업의 파동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중 경기만 놓고 시장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버블과 가열로 단정하고 비관론에 서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의미 있는 상승이에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이익과 주가와 매출은 연준의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셨던 우리나라 2차전지도 한국의 PF와 미국의 금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매크로와 마이크로는 차별화될 수 없지만 가끔씩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긴 합니다 그러면 네 이야기가 쉽게 와닿지 않는다면 과거의 경험을 보시면 돼요 그게 이 차트에서 보는 내용들인데 과거에 언제 일했냐면요 94년, 95년 일했습니다 30년 전? 네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의 사이클은 10년이고 기술 혁신의 사이클은 50년인데 주식시장은 이걸 15년에 걸쳐서 반영하거든요 딱 그게 맞아떨어지는 구간인데 1994년에 브린스펀이 1년에 8번 300BP의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채권 대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채권하다가 그러니까요 마이크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미국의 경제는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풀어졌냐면 95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PC, 인터넷, 피처폰의 사이클에서 마이크로라는 큰 변화들이 실질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의 보급률을 끌고 가는 장세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지금과 똑같아요 미국만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서 미국 경제만 좋으니까 달러 강세에 고금리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졌죠? 95년에 남미가 무너졌고 97년에 한국을 비롯한 IMF가 무너졌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너졌고 99년에는 러시아가 몰아트림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미국이 마이크로 사이클로 인해서 지내가 겪어야 되는 경기침체와 자신들이 겪어야 되는 금융시장의 위협까지 수출한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의 추세를 결정했던 변수는 마이크로가 주도하는 기업이익 그리고 강한 미국 경제에 근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3년째 강조하고 있지만 연준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식시장의 추세는 지난 100년 동안 이익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은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위험자산의 랠리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을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로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네거티브한 임팩에 대한 강렬한 기억 때문에 그 반대방향의 임팩트에 대해서도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확신이 거의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 혹은 기업들이 경기와 대별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경기에 비해서 더 작은 이득을 보고 있는가가 사실 주가를 규정하는 핵심인데 그거를 마이크로하게 다 우리가 게이지를 못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연준의 정책, 인플레이션 특히 최근 2, 3년 동안은 거기에 그냥 경도돼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의 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 2.2% 성장을 해요 미국이 그다음에 3%대 물가, 4%대 금리란 말이에요 이거 주식시장이 좋은 겁니까? 저는 주식시장이 좋은 거라고 봅니다 채권시장에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작동되는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좋고 나쁨을 흑가백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고 치열하게 흑가백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엄마고 미국은 금리를 내릴 거다 말 거냐 그리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틀린 사람에 대한 비난과 혹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맞춘 게 이번에 상반기에 주식시장의 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하기가 금리 안 낮출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머쓱해진 거고 그렇죠 금리 무지하게 낮출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더 머쓱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다 틀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의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를 보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시장의 예상들이 다 어긋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트 보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전망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좌측이 2014년부터 그러니까 지난 10년 넘게 미국의 정책 금리가 움직이는 구간이고 그 시점에서 회색 차트가 움직이죠 저게 뭐냐면 당시 선물 시장에서 시장의 전망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긴축도 이렇게 금리가 빠질 거야, 못 올릴 거야, 그리고 내려갈 거야 라는 모든 시장의 전망치를 뒤로 하고 금리가 올라왔고 그리고 11개월 동안 지금 고금리가 동결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측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도 우측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낙관론과 비관론을 결정하는 변수인데 편집이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보는 15페이지의 좌측 차트를 조금 당겨주시면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크게 키워주세요, 좌측 차트입니다 보시면 물가를 결정하는 변수를 그릴 때 우리는 보통 수요 공급의 곡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좌측 그림을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왜 올랐냐면 이 AS라고 이야기하는 공급 곡선이 비탄력 쪽으로 극격하게 부족해졌던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그럼 최근에 물가가 안정을 받았던 요인은 뭐냐면 수요가 부러진 게 아니고요 공급이 정상화된 겁니다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측 차트 보이시나요? 인플레이션을 수요와 공급측 사이드로 분해해 본 거예요 지금 물가는 노란색의 수요가 부러진 게 아니라 회색선인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그럼 이번 인플레이션은 저것 때문에 골디락스라는 기대감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는 공급이 더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오른 것 중에서 없어서 못 팔아서 물가가 오른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차현지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구리, 오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자동차 반도체는 팬데믹 이전의 평균 수요보다 거의 두 배가 많습니다 남아돌아요 리스트 타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차현지는 지금 미국도 공급 얘기하는 거죠? 이차현지는 미국도 지금 남아돌고 있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들이 다 줄어들고 있는 거죠 AI 반도체라는 것 말고 서버 반도체도 지금 리드타임이 과거 수준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급이 드리블해서 물가를 뺏트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지금부터 물가가 빠져서 금리가 내려오려면 수요가 줄어야 되네요 수요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과거의 관점에서 공급이 축소되면서 물가가 내리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엄청 유식한 영화가 나오는데 Bad is good이라고 해요 경제 지표가 그게 진리처럼 들려요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주식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통화 정책 전환 때문에 근데 넥스테이지는 이게 깨질 가능성이 Bad is bad Bad is bad의 세상으로 깨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부터 시장을 결정하는 변수는 그러면 연준의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 시차를 두고 미국과 주변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물가 상승률도 딱 그렇습니다 시장은 0.3%의 전월 대비 성장에 환장을 한 거죠 왜냐 0.3이면 연안산 기준으로 미국의 물자가 3% 중반대입니다 그렇죠 2% 목표 물가를 두면 엄청 높은 물가죠 근데 주거비도 빠지고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니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0.3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냐면 그 다음날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부러졌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는 수요의 둔화를 근간으로 물가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골디락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수요의 둔화를 시장이 받아들여야 되는 스테이지에 접어든다는 거죠 아니면 제약적인 물가를 유지해야 되는 그림일 거예요 차트 하나 보여주시면 그럼 연준은 지금부터 중요해지겠죠 연준의 역할로는 뭐냐면 수요를 풀어뜨리는 거잖아요 긴축이라는 단어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긴축의 목표는 그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어서 소비를 줄이는 게 만드는 거예요 회생이 가능한 기업 돈만 주면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서 실업률을 올리는 게 긴축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긴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일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역사가 지나야 그 수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파월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많지만 이 정도에서 파월이 무대를 내려가게 되면요 역사는 파월을 추종할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9% 두 자릿수에 가까운 물가를 경기에 확장을 유지하며 고용의 초호황을 유지하며 금융시장을 살리고 금융시장을 살리면서 통제한 사람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 차트 좌측을 보세요 지금 인플레이션 세컨 웨이브를 가지고 시장의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똑같죠 그럼 여기서 파월이 아서번서처럼 바이든과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공명심을 가지고 제약적인 금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현상태를 유지해서 부러뜨릴 거냐 이건데 파월이 선택할 길은 저는 3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길이 있어요? 3의 길이 있어요? 제3의 길이?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현재의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3개월의 시차를 보고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통화정책이 선행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죠 그게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일 거라는 거예요 제대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역할로는 실질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구간에서 또 약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두 번 내릴 거야 시장은 아니야 일곱 번 내릴 거야 이건 다섯 번의 계리잖아요 다섯 번의 계리는 25BP로 치면 어마어마한 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연말까지 연준과 시장의 계리가 20BP가 안 납니다 붙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통화정책의 영향력도 시장이 가타붙다 많지만 높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세상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투자자분들의 솔직한 제 의견을 드릴 건데 저는 소모적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흑과 백의 논리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면 채권에 배팅을 하고 주식이 턴어라운드 할 거니 주식을 금리를 인하할 걸 보고 사야 되고 그리고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으니 주식이 빠질 거니까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안 먹힐 거라는 거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울여 주시면 저는 이 세 가지의 변수를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개월, 6개월 정도의 뷰인데 저는 내년까지 미국을 2% 성장, 3% 물가, 4% 금리의 세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되게 예민하고 크리티컬합니다 제가 펀드메이저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엄청 많은 도전과 저항을 받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잠재성장 혹은 장기 평균 성장이 1.8%예요 그럼 2%라는 건 미국은 계속 경기 확장을 유지할 거라고 호황이라는 뜻이죠 강하진 않지만 확장의 기운을 유지하는 거죠 저는 미국이 경기 확장 구간에 주식이 부러진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3% 물가는 미국의 목표 물가는 몇 프로죠? 2% 2%죠 3% 물가를 연중 용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 금리는 어떤 의미냐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2% 성장과 3% 물가를 나오면 적정 금리를 우리가 테일러 준칙이나 피셔방정식으로 보면 5% 정도의 금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4% 금리를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을 수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가져가는 게 앞으로 제조업이나 부채를 줄여가는데 가장 유리한 판대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생각하는 큰 변화보다는 단기간 3개월, 6개월 정도는 그레이 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상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럼 1억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물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금리를 지금 1.5차례 정도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데 2차례 정도 3차례 금리를 올해 내려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동산과 제조업 생산이 3년이 쭈그러져 있었어요 금리를 내리면 이 민감한 자산들이 바로 터너라운드를 합니다 이건 되게 고용집약적인 산업이고 실물경제의 영향도가 높은 산업이죠 그러면 수요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안 잡힐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금리를 내리면 내년도 금리 내려야 될 걸 못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내년도에 내려야 되는 구간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 허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제 지인분들 펀드메이저들한테 이야기하면 솔직한 말로 3개월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전략가들이 이야기해 그리고 미국이 연준의 길을 닫고 기업의 이익만 보고 투자해도 되는 장이라고 저는 엔비디아 계속 갖고 있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가 문제가 돼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채권은 지금 여의도에서 대한민국이 제가 증권사 욕하고 하면 안 되지만 금리가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나라가 채권을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게 이제 채권이라는 자산은 두 가지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캐리 캐리, 금리가 있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캐피탈 게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민감한 이야기인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냥 알겠습니다. 캐피탈 게인을 두고 다 팔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안 빠지는 거죠 캐피탈을 두고 채권을 샀던 사람들이 연말에 만기되는 자산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손실을 확정해야 되는 거죠 주식을 사서 까먹는 거랑 채권을 사서 까먹는 거는 느낌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주식은 그려려리 하는데 채권 사서 까먹잖아요 마상입죠. 마상입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소개한 사람 진짜 미워지지 저도 거기에 재인일 것 같아서 무섭네요 그리고 주식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저는 오늘도 자금 집행 기관들만 만나고 왔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가 보는 세상은 자금 집행 기관들도 지금 주식을 집행 안 하고 있는 기관들 많습니다 많죠 뭐냐? 빠지면 살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장세가 나오면 올해 가장 어려운 건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건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인덱스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의 확장인 구간에서도 모멘텀이라는 건 약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저는 벌어질 것 같냐면 주가지수의 변동폭은 제한적인데 성장이 나오는 업종 희소한 성장에 대한 시장의 쏠림이나 변동성은 크게 반복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자산들은 이미 다 비싸 있는 거죠 엄청 비싸졌어요 그래서 맥스트 스테이지를 두고 종목 간의 차별화 장세 그래서 금리가 인하돼서 가치주가 좋을 거다 이제 바닥을 잡았으니까 민감주가 좋을 거다가 아니라 저는 여전히 희소한 성장의 우위 종목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호재를 들으면서 쫓아다니시는 투자분들은 인덱스는 옆으로 기는데 주식시장의 계좌 수익률은 계속 녹아내릴 거고요 그리고 이 흐름을 잘 타는 모멘텀 투자들은 여전히 주식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계좌별로 차이가 어마어마어마한 그렇죠 저는 그게 내공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모멘텀 투자한테 유리한 장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펀드매니저도 1년은 잘할 수 있지만 2년을 잘하는 게 10%가 안 되고요 2년까지 봤는데 3년은 없죠 3년은 0%입니다 그게 위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세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지금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변수가 바뀌면 그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재상이 비켜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왜 비켜나갈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장기화됐을 때 나타나는 위험들이에요 25페이지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제약적인 수준의 높은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오래 유지되면 90% 이상이 큰 위기를 겪고 금리가 내려왔다는 거죠 2번도 거의 역대 최장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디 하나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차트를 잘 설명해드릴게요 25페이지 우측이 어떤 차트냐면 하일드 스프레드랑 하일드 부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위험지표로 보는 게 뭐냐면 연체율 그리고 카드 리볼빙이 올라오는 속도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건 객관적인 지표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겁니다 국채가 안전할까요? 회사채가 안전할까요? 당연히 회사채가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회사채에 높은 금리를 주는데 지금 이게 붙어있어요 하일드와 국채랑 그게 왜냐면 지금 시장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많아서 그리고 하일드 부도율부터 다음 달부터 무디스는 계속 내려올 거래요 근데 만약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되면 그런 위험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가 풀어질 것 같냐 제일 치약한 부분이 풀어지겠죠 전 근데 그게 미국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94년 95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처럼 남미랑 한국이랑 이런 국가들이 위험하진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 지표들 은행의 건전성 요구가 훨씬 높아져 있는데 이런 외부 위험들이 나와서 미국이 아닌 지역의 위험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의 PF나 부동산이 무너져서 그리고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나와서 남미 국가들이 위험이 커져서 이런 식의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경우라면 제 케이스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건 저는 적어도 10% 이상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엄청 강해지겠죠 엄청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케이스 말고는 올해 저는 우리 PV팀장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대 수익의 차이일 뿐 고객한테 인덱스를 투자해서 욕먹지는 않을 것 같다 캡탈 게인이 아니라면 시세 차익이 아니라면 자본 차익이 아니라면 금리에 대한 레벨로 채권을 팔아도 무방할 것 같다 다만 기대 수익률의 차이 정도 있는 것 같다는 건데 쭉 넘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지금 시장이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차트를 보여주시면 자칫이 뭐냐면 지난 10년간의 자산별 연한산 수익률이에요 지금 파란색이 주식이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월등했군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색선이 채권인데 채권은 이렇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 3년 동안 빠졌어요 그렇죠 약세장이었죠 채권 시장에 지금 어떤 논리가 처해져 있냐면 빠져서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속도의 차일 뿐 언젠가는 금리는 내려갈 거야 채권은 보유의 자산이니까 안 되면 캐리라도 먹지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의 기간 자금들은 국채와 크레딧을 가리지 않고 올해 주식보다 더 많은 자금이 채권에 들어왔습니다 이 내러티브가 이 낙간론이 4% 금리 3% 물가 2% 성장에 충족될 거냐는 거죠 전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보시면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변수들은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러 EP에다가 배당을 더해가지고 낸 건데 지금 기준에서 올해 연말까지 기대 수익률을 빼면 미국이 6%가 안 됩니다 4, 5%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애널리스트가 좀 긍정적이라서 8, 9% 정도 보고 있거든요 뭐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죠 기대 수익률입니다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인 건데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이 눈높이가 높아지진 않을 것 같다 정도가 이제 제가 조금 걱정하는 정도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채권도 이런 거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채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워낙에 많아져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항상 주식 이야기만 드렸는데 제일 오른 자산배분이니까요 31페이지 자측 차트를 보면 여러분 일드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드갭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도 확정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보는 PR이라는 거고 그리고 채권은 확정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차를 보는 건데 일드갭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이 유리한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이 유리한 건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국채만 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랑 같이 그려봤냐면 국채금리, 회사채금리, 하일드금리, MF금리 다 그려봐도요 이게 다 0 이하의 구간에 있어요 압도적으로 채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근데 이 우측에 확대시켜주실 수 있나요? 이 노란색 커서도 나오죠 올해 연초에 금리 7번, 8번 내릴 거라고 봤죠 그럼 10년 물 1년 가지고 있으면 10% 수익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5% 수익까지 내려갔죠 그럼 이때 산 사람들 지금 뭐죠? 마이너스 5%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의 수익률을 낮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이라는 자산의 역할론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저는 그 텀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국가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장기 뷰로 좀 말씀드리기 시간이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장기적인 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여기에 왔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투자자분들의 시각을 넓혀주고 싶어요 왜 넓혀주고 싶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제가 앞에서 지금 시장을 작동하는 논리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7, 8월이 되면요 시장은 연말까지 이익을 안 보고 이제 내년도 이익을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7, 8월이 되면 뭐가 되냐면 미국이 대선 전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넥스트 스테이지에 그들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저는 전환될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겁을 드리며 저는 지금 시장이 섹시하고 좋았다라고 자아하는 자산들이 내년에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라고 보고 그 괴롭힘이 있는 구간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장기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을 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의 파일을 키우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거라서 제 이야기의 논쟁을 하기보다는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 세상은 이런 경로로 움직입니다 기술의 혁신이 AI로 확산돼서 공급망의 재편이 맞물렸어요 이게 뭘 가지고 왔냐면 강력한 정부의 투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호적인 금융시장과 충분한 기업의 현금 때문에 기술의 혁신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학대 사이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투자학대 사이클까지가 이전의 스테이지인데 그럼 미래 스테이지는 뭐냐면 이 투자의 학대가 생산의 학대 공장이 램프업 되는 사이클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램프업 된 공장이 첨단 산업의 침투율을 높일 겁니다 그리고 이 첨단 산업의 침투율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개선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2007, 2008년까지 진행됐던 글로벌 경제의 골디락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경로겠죠 이게 지금 시장이 보는 낙간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스테이지의 변화를 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게 뭐냐면 이 투자학대는 공급과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과잉학대는 과잉설비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광분했었던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가 시장이 광분했었던 이차연지 그리고 시장이 좋아했었던 메모리 반도체, 서버형 반도체 모두 공급과잉의 사이클로 순차적으로 전입하고 있죠 유일하게 AI 반도체만 쇼티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침투율이 확대되는 사이클은 지금 섹시한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가격과 마진이 파괴되는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의 역할론을 대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원래 소비를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의 부채와 가계의 부채를 활용한 나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소비의 경제에서 어떤 경제로 넘어가고 있죠? 생산의 경제로 넘어가고 있죠 공장도 엄청 지어지니까 그렇죠, 이거 잘 보세요 미국은 소비를 해서 수입을 하는 나라인데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강한 소비와 역사적으로 강한 투자의 수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수입이 급격히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수요의 창출이 아래 보시면 이런 주도 국가와 주요 업종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어떤 사이클로 가야 될까요? 생산? 생산의 사이클로 가서 수입이 아니라 수출을 해야 되는 사이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달러의 강세가 유리할까요? 약세가 유리할까요? 달러의 약세가 유리하죠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림인데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미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미국의 태양강과 2차 전지 태양강은 이제 2025년이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수요가 50기가와트거든요 지금 미국의 생산 설비가 20기가와트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투자 계획들이 집행이 끝나고 나면 2025년이 지나면 미국이 수요 50기가와트에 공급 50기가와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 경로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지금부터 관세를 계속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쇼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를 지금 50% 올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중국 제품이 싸요 그 사이클로 가면서 앞으로 달러는 약해지고 관세는 높아지는 사이클이죠 트럼프의 전략을 잘 보시면 트럼프는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더욱 더 영리해진 거죠 자신의 싱크탱크 기관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하면서 쌓아 어떤 노하우가 큰 거죠 지금 트럼프의 정책에서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달러를 약세로 가져가야 되고 관세를 미친 듯이 올려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바이든 같은 산업이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셰일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원화의 강세와 한국의 수출 제품의 높은 관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럭이 더 커지는 장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이클이 내일 일어날 거고 다음 달에 일어날 그림은 아니지만 미국이 하나 둘씩 램프업 되면서 그리고 이 투자가 과잉설비로 넘어가서 생산이 되는 사이클이 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황의 그림이 아닐 수 있고 과거와 같이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모두가 좋아지는 장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위험한 장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어떤 사이클이냐면 수출 주도에 성장을 해서 내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때문에 수출이 막혔어요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재고가 어떨까요? 늘죠 재고가 겁나게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은 다음 스테이지에 뭘 해야 되냐 이제 내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재고를 소진하는 사이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은 이 내수의 학대의 사이클이 지금 부동산과 어떤 스테이지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3년 동안 눌려있던 중국이 내수의 구간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조 전환이 진약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인데요 기업의 총자산에서 기업의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남색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주가는 언제 제일 좋냐면요 기업의 현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때 가장 좋아요 미국은 이럴 때 미친듯이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배당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빠지고 있죠 왜냐요? 이 파란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회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회색이 뭐냐면 설비 투자 사이클이에요 지금 빅테크 업종들이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벌어놓은 미친 돈 가지고 지금 AI에 미친듯이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사이클이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AI로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벌어내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럼 그걸 결정하는 면수가 뭐냐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같은 거예요 스마트폰이 팔리고 돈을 번 회사는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생태계에서 돈을 벌었던 메타 아마존 이런 애들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의 그림이 진행되는지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찌 됐건 지금 다 이런 투자 사이클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이 파란색이 수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파란색이 공급이군요 이게 이제 수요잖아요 지금은 그 와중에서 미국이 쇼티지거든요 이게 이제 공급가행 사이클로 가는 겁니다 2차 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현지가 지금 보면 미국이 한 3,400기가와트 정도를 쓰는데 지금 이미 올해부터 공급가행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2026년 정도가 진행되면 미국이 한 400,500기가와트인데 실질적인 공급 물량이 900에서 1000기가와트 두 배 정도 많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관세를 높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차 현지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물론 소재나 모든 업종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워낙에 많은 투자 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저희 회사 것도 있어서 이런 말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끝날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넥스트 스테이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세계 사이클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그거를 지금 노란색 커서 잘 보시면 지난 사이클은 경기가 하락하는데 투자가 올라오는 사이클이었어요 그리고 기술의 침투율도 올라왔죠 다음 사이클은 뭐냐면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언제 올라올 거냐는 걸 보고 투자는 공급가행의 하락 사이클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2차 현지 가격이 빠져야 중국처럼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AI 핵심인 모빌리티의 생태계가 완성되는 그림으로 나오겠죠 AI 서버의 가격이 NBDI 지금 영업률이 거의 80%잖아요 그렇죠 이게 30, 40%까지 내려오는 일이 만들어져야 AI 서버가 보급되는 속도들이거나 그 가동에서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환경이 조성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투자 사이클이 아니라 기술 혁신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술 혁신의 S커브의 두 번째 단계가 올 거라고 보는데 어떤 종목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저는 NBDI의 사이클은 올해 연말까지는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큰 주식들은 이익 추정치에 버블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익 추정치가 계속 저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Earning Surpri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왜 올라가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 주가를 올리려면 애널리스트가 이익 추정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저는 연말까지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테마를 유지한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산다면 저는 이제 확장이라고 보는 거죠 산업의 혁명은 정보통신이 끝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 모두가 산업의 혁명의 시작이 에너지였어요 1차는 석탄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석유였고 3차는 전기고 4차는 재생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 압니까? 유통, 운송, 모빌리티가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된 통신과 운송의 생태계에 대해서 정보통신이 이걸 융합시키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봐야 되는 건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파생되는 산업들인 거죠 제가 모빌리티 산업만 말하는 건 아닌데 다 순차적으로 미국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굴삭퀴주식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전기 이런 애들이 좋았고 지금부터 자동화 설비 인프라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동화 설비 인프라? 그런 애들이 이제부터 돌아올 뭐예요? 그런 게 미국 기준으로 자동화 설비는 독일과 일본이 다인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하모닉 드라이브나 파나 같은 이런 글로벌 탑티어 애들 파나 우리나라도 두산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의 수주가 늘어나는 사이클이고 모빌리티의 침투율이 저는 생각보다 되게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 모빌리티가 충족돼야 그 다음이 UAM이나 위성으로 가겠죠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안 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계속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FSD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업으로 넘어가려고 할 거고 그 모빌리티 생태계의 구축을 기간으로 UAM이나 위성 산업을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다음 선상에 서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시장의 저항이 거칠 것도 아는데 저도 중국을 가지고 참 많은 실기를 했었고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제 생각이 아직도 크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중국이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중국이 원하는 바가 뭔지에 대하고 다음 스테이지가 뭔지인데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드리는 이야기인데 차이나 넥스트 스텝은 뭘까라고 보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중국과 같이 똑같이 했던 나라가 일본이죠 반도체 산업 착살내버리고 한율 절상시켜버려서 나락으로 가서 일본이 무슨 선택을 했냐면 70년대, 80년대 미국이 일본이 했던 것 그 이후에 프라자 합의 이후에 뭐 했죠? 급격히 금리 내리고 통화 확장해서 자산 가격의 버블로 갔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부동산을 자의적으로 때려잡았습니다 2020년부터 전 세계가 돈잔치를 할 때 중국은 수출이 우호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을 다 때려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 한번 보실래요? 이 차트 보시면 부동산 경기가 소비 심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못 돌아서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량이 이렇게 깨져서 재고가 이렇게 깨지고 부동산 판매면적, 건설면적, 선행지표인, 토지매입 다 깨졌죠 적응 면에서 헹단이, 에버그린이 다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조조정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냐면 중국이 부동산 디벨로퍼 인허가 된 애가 12개가 아니라 12만 개예요 엄청 많죠 근데 이 중에서 12만 채가 아니고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생, 우리나라로 치면 건설사가 심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인허가 받은 것만 근데 이게 세 가지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형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 중상위권을 어떤 기업으로 보냐면 회사체를 발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애들이요 이게 한 15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메인 애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헝따같이 외국에서 달러채권까지 발행할 수 있는 그룹사 애들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회사체 로컬에서 채무불이행이 나온 건수가 지금 400건이 넘어요 1500개 중에서 중복이 돼도 4분의 1, 3분의 1이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면 부동산을 부러뜨리는 단계가 아니라 부동산의 부실을 확정해야 되는 단계죠 그럼 여기서 정부가 뭐냐 하면 정책 이야기는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아무리 부동산 때려잡으려고 해도 부동산 안 잡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아무리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해도 안 올라갑니다 부동산을 구조조정하는 구간에서는 경기와 금융시장이 위축된 게 유리해요 근데 이 부실을 확정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있냐면 부채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주식이 왜 좋냐면 부동산의 부실을 지금 정부가 떠안는 거죠 민간의 부실을 정부로 바꾸고 있는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금융기관 이걸 소화해야 되는 단계예요 근데 이걸 잘못 소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동산 디벨로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탁사, 은행사, 가계부채까지 무너지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저는 경기와 금융시장이 우호적인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현재 중국이 전환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낙관 논의 이 차트 잘 보시면 회사체 만기는 미래 3년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때의 부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 그 과정이 재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채가 전환될 겁니다 부채가 전환될 건데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다 뭘 하냐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밸류업? 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이걸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저는 우리가 일본의 밸류업을 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을 통해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부동산의 구조조정을 같이 하는 단계에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낙관론을 피는 게 아닙니다 잘 봐야 되는 거죠 오류의 대상이 아니라 바닥 대비에서 꽤 올랐어요 지금 그럼요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항생 한 30% 올랐죠? HS 그렇죠 많이 올랐죠 바닥 대비 업종으로 보면 지금 중국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펀드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국유기업 ETF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많이 오른 거고 홍콩 항생이 많이 올라올 수 있던 건 워낙에 많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국유기업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난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진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맨 마지막은 한국 금융시장의 머니무브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합시다 그럼요 그거는 지금 하반기에 큰 그림에서 살펴보는 미국, 중국 얘기만 대부분 했는데 한국 주식에 대한 호프를 버리지 않은 분들과 한국 주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주식도 완전히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엔비디아가 저렇게 엔들리스 날아가도 제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국내 펀드 매니저들한테 드립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제 이야기에서 종목이 아니라 파생할 수 있는 생각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미국 투자 분들을 대상으로 드린 이야기는 아니고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의 넓이를 저도 깊지는 않지만 같이 좀 넓혀보는 그런 기회면 더 좋겠죠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저는 살짝 넓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나이에 많이 넓어졌다 그러면 약간 뻥이니까 살짝 넓어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 박석중 부서장과의 대화는 저희가 정성스럽게 편집을 하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께 저희 주말 프로그램의 첫 순서로 오픈해 드릴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다가 함께 봐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아는 분들 하나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죠 그리고 박석중 부서장과는 다음번에 한 번 더 한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밸류 프로그램 포함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인터뷰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욱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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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